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먼저 중요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 제가 경기도 광고비를 받아 먹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나 봅니다. 하도 황당한 주장이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몇 차례 팩트체크 문의도 왔고 혹시라도 이걸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글을 남겼는데요. 현재 저는 특정 후보 캠프에 속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광고비를 받은 사실도 일절 없습니다. 그간 제 채널을 쭉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애초에 수많은 광고 제의를 전부 거절해왔습니다. 채널 특성상 생방송보다는 지금처럼 짤 영상을 통한 빠른 전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건 광고주나 보시는 분들이나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효율적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식은 별도의 광고비를 받지 않은 채 홍보를 하거나 책 같은 경우에는 사비를 털어 나눔 복수를 진행해왔습니다. 어디서 이런 허무 맹랑한 이야기를 확산시키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부디 적당히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분께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몇몇 민주 진영 유튜버들이 이재명 도지사의 돈을 받고 있다고 하나 본데 선거운동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국민의힘 내부 아사리판이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대선 경선 토론회 등 당내 현안들을 놓고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봉숭아 학당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경고한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중립성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흔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당무 운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배현진 최고위원은 물러섬 없이 나도 최고위원으로서 경고한다 이런 식으로 맞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무분별한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이 당내 분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선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최고위에 참석한 서병수 의원도 언쟁에 가세했다고 합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을 향해선 언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김도우 의원이 가장 격앙됐다는 얘기까지 전해졌죠. 진짜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아사리판이란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에도 이준석 대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하고요. 당내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침묵을 했다고 하죠. 표면적으로는 봉합이 된 듯 보이지만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진 상황에 지금 건드리면 폭발할 만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을 향한 비판이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참고로 배현진 의원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씨한테 동지 타령을 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배현진이 동지란 말을 꺼내냐 이런 지적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더 중요한 건 지금 펜코에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척지고 있는 윤석열은 물론이고 원희룡 특히 배현진 씨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현진은 은혜도 모른다. 통수의 아이콘이다. 인간 정치 철새다. 노선 바꾼 뱀이다. 나는 국대대 할 때 배현진이 심사위원인 거 보고 불편했다. 참가자로 갔으면 그냥 어버버하다 초장에 탈락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민심을 완전히 잃은 상황이죠. 물론 정치라는 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악원도 없다곤 하지만 중요한 건 두고두고 철새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한 이후부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새벽엔 이준석 대표가 녹취록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일부 내용을 저렇게 공개를 한 건데 핵심은 저쪽이라는 표현 그리고 저거 곧 정리된다. 이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쉽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참석자 1로 돼 있는 게 이준석 대표고 참석자 2가 원희룡 전 제주시사인데 여기서 저거라는 게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뜻한다는 거고 원희룡 전 지사는 저거가 윤석열을 뜻한다. 쉽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걸로 갈등을 비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언론에서도 지금 저거가 윤석열을 뜻하는 걸까 아니면 그 갈등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의 속보로 방금 전 원희룡 전 지사의 기자회견이 공개됐는데요. 핵심은 그 정리 대상은 윤석열을 뜻하는 게 맞다. 6시까지 전체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목수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과 통합 화문에서 말을 바꾸는 위선적 모습을 보인 바가 있다고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일각에서는 원희룡 지사는 대권보다 당권에 관심이 있다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리더십을 건드리고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서 다음 당권을 노리는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국민의힘의 이런 복잡한 상황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